최근에 하신 타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지금은 여기 백피스 등판을 채우고 있는데 그건 이렇게 막 벗어서 보여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제일 최근에 한 건데 이렇게도 보이나요? 여기가 개구리랑 맥이고 이게 달팽이랑 복숭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게 제일 최근에 했네요 그래도 그리고 여기 위에 700이랑 노스페이스 700이라서 700 입니다 60 90 60 60 60 60 80 80 9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